마치 말고 여기까지만 맞춰 하나 여기서 스톱이라고 여기서 여기서 맞아야 돼 골이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전에 요정도 출발이다 여기서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전에서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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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된거 여기서 출발시키면 내려와 여기서 출발시키면 안 맞인단 말이야 이 속도를 맞춰서 떨어뜨린 거리하고 나고는 속도하고 하나 둘 이걸 맞춰야 된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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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깨 움직이 말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손가락 스톱 거기서 스톱이야 스톱 스톱 더 그런 식으로 팔 접었다가 스톱 또 어깨 밀지 않아 밀지 말고 치는 건 가지 말고 여기서 딱 수둡시켜 어깨 라인 쪽에서 할 때 스톱 떠도 괜찮아 여기서 스톱 잡고 스톱 처지 났다가 하나 이 이 정도만 잡아도 될 거야 여기 여기 보면 몸이 가면서 몸이 가 가 이게 아니고 골 보면은 이게 넘어가 바로 넘어가서 대기 하나 둘 셋 하고 가라고 자 그렇지 다시 셋 그거 봐 떨어지는 속도를 맞춰야지 빼서 셋 다시 기다려 손에 힘 빼 손에 힘 빼 나 꽤 잡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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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천천히 너무 빨랐어 천천히 가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손에 힘 빼 출발 그렇지 지금처럼 아 출발 네 더 그렇지 손가락 움직여 그 높이를 봐봐 어디서 맞는가 움직여 그렇지 떨어진 속도 봐 움직여 더 더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이걸 잡고 가면 감이 없잖아 났다가 손을 났다가 하나 가봐 마지막에는 딱 살짝만 잡아 하나 그러면 낫기시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 움직인게 하고 때려야 되는데 꽉 잡아 봐 느낌이 없잖아 어? 아이씨 살짝 낫다가 너무 높아 좀 더 내쳐 그렇지 거기서 그 높이에서 가 기다려 가 어깨 더 빠져야 돼 어깨가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여기까지 어? 골을 골 맞인다 여기잖아 네 그럼 팔꿈치가 여기 있다 이런거예요 골 위치로 위로 위치로 보고 여기서 위로 뻗어야 되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? 골 여기가 있어 여기가 돼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럼 팔꿈치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히 짚어놔야지 오케이 더 더 더 더 기다려서 기다려서 손에 힘 빼고 더 힘 빼요 그렇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좋아 더 조금만 더 천천히 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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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여유있게 여유있게 자 다 떨어져 쳐요 기다려야 돼 그치 기다려 그치 기다려야 돼 오케이 더 기다리고 더 그치 더 좀 더 더 가볍게 좀 안 돌리죠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위에를 치려고 그래 떨치고 처제 출발 그치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또 펌프진 안 들어와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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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야 돼 들어왔다가 그치 들어왔다가 그치 라켓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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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켓 준비 바로 떨쳐야 돼 바로 자 바로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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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다가 떨 때까지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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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떠 여기 볼 보면 바로 바로 내려요 라켓 세드를 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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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 내려놓고 기다리라니까 팔 자 라켓만 살아야지 올라가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봐요 손가락으로 밀어요 손가락으로 해 손가락으로 밀어 손가락으로 둘 밀어 더 가볍게 밀어 손가락 나왔다가 아 아 더 또 또 나켓 나와봐요 나켓을 여기 나와봐 나와봐 나왔다가 이것만 이러게 가 이것만 자 출발 그치 출발 네 더 들어와요 출발 또 나켓 움직이죠 그대로 출발 나켓 나야죠 나야죠 손을 놔야지 손을 놔야지 그치 그렇게 넣고 있어야지 출발 그치 더 출발 더 출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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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둘 스톱 더 출발 나켓 나켓 나켓이 먼저 나켓이 건들어야 되는데 나켓이 더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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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봐봐요 지금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는데 떨어지면 눌러져야 되는데 이렇게 쳐 그러니까 볼이 붕 떠버리지 어? 나켓이 건들 눌러요 헤드 헤드 헤드를 눌러 더 눌러 그렇지 지금처럼 헤드가 눌러져야지 속도 보고 더 어깨 쓰지 마요 더 더 또 나켓 나켓 안 드네 나켓 나켓 들고 있어야지 나켓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 앞으로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더 더 더 더 또 또 어깨 나켓 나켓 나켓이 춤을 춰 여기서 밑에서 딱 잡고 볼 보면 딱 하나 둘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움직이고 있어 자 그대로 자 들어와요 나켓 들어봐 들어 봐 그대로 내려 거기서 거기서만 맞추라고 거기서 천천히 나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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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볼 볼 보고 그대로 따라 들어가야지 자 들고 그대로 따라 들어가요 그렇지 거기서 들고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그래 그걸 천천히 봐야지 천천히 너무 빨라요 빨라요 기다려야 돼 출발할 때 출발해 기다려 출발 그래 야 기다려 또 봐 기다려요 출발 그치 출발 그러니까 볼을 칠 위치에서 출발을 해야 돼 근데 먼저 가버리잖아 볼이 아직 떨어지도 않았잖아 기다려 기다려 가 더 거리를 봐야지 거리를 안 들어가도 되는건데 기다려요 가 자 기다려요 그 위치 봐야 돼 그렇지 그 위치에까지 떨어져야 돼 기다려요 또 먼저 가서 봐 반박자 느낌 출발 출발 그렇지 출발 자 볼 보고 출발 그렇지 출발 네 더 출발 그렇지 출발 그렇지 네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거기에서밖에 안 맞잖아 어 그러면 기다렸다가 거기 위치를 항시 먼저 봐야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오케이 더 더 가볍게 더 가볍게 더 들어와요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들어왔다가 천천히 앞으로 들어와야지 앞으로 옆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들어와야지 그치 천천히 천천히 그치 더 기다려도 돼요 예 더 기다려도 돼 자 거리 안 맞죠 그치 팔 펼 수 있는 거리 보고 더 더 뒤에서 바로 나가니까 그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서 뒤에서부터 슈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옆으로 가니까 그런다고 대기 가 거리고 가야지 안 나가도 되는 거린데 가 가지마 가지마 가 가지마 가 앉아 볼 보고 거리 보고 거리 보고 거리 보고 라켓 준비해요 라켓 준비해 라켓 준비해 가 가 상시 그 거리만 맞추면 돼요 어차피 백이라는 게 뭐야 지에서 벗고 있다 이렇게 안 치잖아요 넘어간 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넘어갈 때 대기하고 있어야 돼 대기 출발 그지 그걸 맞춰야 돼 대기 출발 대기 출발 그지 거리 보고 그지 좋아 저기 대기 너 대기 그지 빨리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빨리 안 가도 되잖아 빨리 갈라가지 말고 어차피 늦은 볼이야 여기서 치면 이렇게 쳐 네 그죠 네 넘어간 걸 보고 그대로 보고 있다가 그대로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있어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치려고 하면 돌아서 때리지 안 그래요 백이란 거 뭐야 어차피 늦은 볼을 넘어가는 볼 보고 이따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넘어가는 볼 그치 여기서 골 보고 발 오른발 나가면서 하나 이 거리를 맞춰야 돼 이 거리보다 안 맞죠 이 거리 그러면 떨어질 때 저한테 걸어가면서 이 거리로 나가면 바로 출발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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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